말오, 빨리 말해요. 나 페카도렌다, 아레나. 안 가. 이런 배신자들. 안 간다고. 나약해졌어. 나이 먹었잖아. 반치 씹인데. 야, 반치 씹 넘으신 분도 있어. 저 새끼 주리를 틀어야되는 거. 내가 저거 주리를 틀지 못하는 게 다 아니다. 야, 옥상 총 먹겠다. 못 뺐어. 근데 왜 아래는 아무도 안 내리지? 뻥치지 마. 나 혼자예요. 아, 그래요? 어. 내가 한참을 이렇게 올라갔어. 여기 있다. 필름이 아파트네. 어. 아무도 없어. 여기 붙어야되겠다. 여기 애들 너무 많아. 일단은 아레나 클리어. 조커스. 응? 이쪽에 소음기. 근데 아레나 왜 총이 안 나와? 일단 저는 아니에요. 이쪽으로 하나 붙였는데? 저였다가 저는 빠졌어요. 뭐야? 이거 아닌 거 같아. 아닌 수 있어. 하나도 있을 수 있어. 아, 냉동이가 앰플 소음기야? 아니, 그런 것만 보지 마요.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았대, 근데? 소리. 소리. 아, 아레나 여기 총이 안 떠? 미쳤나? 아파트 클래? 응. 전 주이크. 아레나 AK 한자루. 뭐야? 미쳤는데? 북쪽 집에 있어요. 창문 깨지는 소리 났음. 밖밖이. 잘가. 다 버려야 되겠다. 왜 버려. 다 주워가죠. 화면 있냐? 네. 어? 미치. 괜찮대? 하진호? 네. 아, 설빙 날아갔어. 카지노 옥상? 그런 것 같은데? 카지노 옥상 잡으러 가면. 아니다. 루키 형 쪽에 있다. 루키 형 쪽에 빈 건물 하나 들어갔어. 여기. 주황핑. 오케이. 북쪽에도 있는데, 이 새끼들. 여기 하나 붙는다. 내 앞에, 내 앞에 삼뚝. 아, 상관식다. 이 새끼 뭐야? 뭐, 벽 뚫고 싸? 이 두놈? 스칼이 있긴 한데. 안녕, 자주고. 스칼이 있긴 한데, 왜. 못하니까. 한이 없어. 네, 저한테 있으니까요. 아아. 한, 한 놈 올라오고. 배달왔어. 배달왔다. 배달왔다. 아, 저 새끼 핵이야. 배달왔다. 아아! 죽었어. 얘 개, 하나 기절. 삼뚝. 어디? 감, 날라가. 아레나. 살리고 있어. 아래는 어디 쪽? 아, 빨파트 쪽. 나오는 쪽. 빨파트. 샷! 샷! 이제 날 살리면 됩니다. 그게 다야? 그게 다야? 끝이야? 둘이야, 둘. 둘이었어. 북쪽, 북쪽. 북쪽 집. 안 보이니까 나. 북집 나도. 나 견제감, 북집. 아, 내 뚝배 깨졌어. 아, 여기 답에 있다. 답에 있어요? 어? 아레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어디? 아레나 안에, 아레나. 안에? 아레나 안에 있다고? 어? 나 지금 아레나 있으신데? 미안해. 어? 미안해. 야, 너무 먹고 싶거든. 없다고? 나야, 나. 구라라고. 구라라고. 뭘 먹으려고 구라를 치신 거지? 뭘 먹을 것도 없는데, 구라야. 하하하하. 너무 열심히 파괴하고 계시네. 쟤는 카빠 없나? 야, 심지어 난 그 구라야에 넘어갔잖아. 아니, 나는 지금 냉면. 냉면 열다 말고 지금. 잡아주려고 지금. 미안해. 어? 냉면 많이 했겠다. 우리 팀 말고 발소리를 들은 거 같은데. 와우. 두 개 하나 있었잖아. 못 잡았잖아, 그거. 구정에 있던 거 못 잡았잖아요. 응, 못 잡았어. 어딘가 있다란 말이네. AR 소염기 필요하신 분? 두 개 있고. 나. 나 대탄도 하나 있어요. 대판 좀. 태일 형 여기서 소염기. 오우, 맨날 맛있겠다. 여기 5탄. 오케이, 내가 갑니다. 스칸은 없나요? 스칸은 없고. 카구팔 있어요. 여기 있어. 스칸, 스칸. 카구팔 있어요. 내가 버린 시체에. 내가 버린 시체에. 로키팔 줄 수 없으면. 어디 있어요, 5탄. 루키야. 아, 네. 폭격 소리 좀 하나도 안 들려. 어, 루키야. 네? 내가 버린 시체에. 네. 저기 스칸 있어. 북쪽 집 확인. 그 옆집에. 핀 찍은 집 옆집에 그거 있어요. 카구팔. 아, 들고 계세요? 카구팔. 난 안 들고 있어. 자리가 없어. 아, 수직 손잡이가 없네 그럼. 북쪽이 확인했어. 지금은 빠지는데. 아이씨. 뭐야. 카구팔을 드실 분 없으면 내가 먹을게요. 드세요. 팔베드림. 오케이. 보베드림. 저기. 나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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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 어? 저기. 내려먹어. 북쪽 어딨어요? 저기있다. 올라가네. 어디로? 산쪽으로. 산쪽으로. 8백, 8백. 나, 나, 나. 카구팔, 8백.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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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북쪽 산으로 올라갔어요. 여기. 여기. 운동화 여기야. 나. 할배 여기 있어. 피에렘이 가져갔어요. 어? 별 없어. 나 카구팔인데. 뭐. 홀로라이드 있어? 아니. 형, 나 4배 남아요. 4배. 오케이. 아니. 아까 4배 많길래. 아니. 이 사람들 북쪽. 잡으러 안 와요? 아니. 배율이. 뭘 있든지. 얘야. 총소리 누구? 소음기. 내가 쏘는데. 어딘지 보여? 얘? 올라갔는데 안 보여. 한참 달리고 있어. 300. 달리고 있어요? 어. 넘어갔어. 295. 겁나 뛰어. 295. 오. 오케이. 나벨. 대탄이랑. 아 이거. 소염기 필요하신 분? 없는데. 대탄 소염기 버림. 음. 대탄 대탄. 나 먹었어. 아. 대탄은 안 먹었다. 나 대탄 줘. 나는 SR 대탄이 필요하다. 어디로 가야 되나. 대탄 달라고 아저씨. 295. 295 잡으러. 아. 늙었어. 떨궜어. 냉동아. 아. 255나 잡으러 가자. 어떻게 올라갔지. 295까지. 거. 근데 우리 거기로 가면은 자기장 반대에요? 그냥 가는거지 뭐. 저 위쳐. 한 번 걸치니까. 얘네들 이 근처에 안 벗어나. 저. 파란필이 있을 것 같거든. 호라지가. 그래. 내가 보기엔 돌았을 것 같은데. 이게. 이쪽으로. 그래. 이쪽으로? 네. 왜냐면. 쟤도 자기장 안쪽으로 가야지. 바깥쪽으로 갈 이유는 없잖아요. 바깥쪽으로 갈 수도 있지. 우리 때문에 돌아서 갔을 것 같은데. 있다 있다. 내 앞에. 저 있다. 확인. 잡으십쇼. 고마워. 고마워. 바이트 앞에. 언덕 넘어갔어. 바이트 오른쪽. 어떻게 보면 우리 ㅈㄴ 못됐다 그 하나 잡으려고 지금 몇 명을 배운다 한 번 본거는 절대 안 봤어 한 번 본거는 절대 안 봤어 한 번 눈에 띈거는 절대 안 놓쳐 집 쪽 뭐 할 것도 없어 스칼를 내가 먹어도 되냐? 네 뭐 드시게요? 뭐 때러뜨렸을 때 뭐 있어 뭐 있어 둘다 내가 할 건 근데 뱅동이가 뱅동이 죽여도 돼요? 응 네? 아 왜? 맛있게 먹으라고 피가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 이거는 카고팔 안방이야 근데 나 들어올 생각은 없었는데 니가 와서 맞은거는 맞지? 무슨 논리지? 첫소리 첫소리 며칠 첫소리 넘어온다 넷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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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넘어왔스 큰가보다 내렸나? 내렸다 내렸다 기절 아 얘 뭐야 개그리잖아 얘 멋있어 더 있어요? 없어? 네 차 타고 가면 되겠네 차는 완전히 건너편에 계시구나 지금 얘도 기절사방이야 나 나도 여기 얘가 걔 친구인가 혹시? 차 끌고 여기 하나 없는 놈 잡았는데 사이가 밖에 없어 우리가 토끼머리 한 애가 얘들 친구인가 그러면? 그럴 지도 여기 날 파밍하다가 이제 루키 형 만나러 가야지 루키 싸워도 돼요? 쏴봐요 만난 진짜? 쏴봐요? 만나 나 지금 어디 있는 줄 알고 꼬비 요 앞에 어차피 우린 보여 차 뒤에 있겠지 차 뒤에 있겠지 내가 언더비에서 보여 미안 루키야 차이가 몰라 아저씨 탄압 파워야 아 싫다는 많아요 우주 한 대 도망가자 에이 들어온다 가위바 깨버려 아, 총알없다. 야, 5mm 잡는 거면 날아주자. 가자, 파이지만 빨리 와요. 빨리 와야 돼. 근데 자기네가 바뀌었어? 나, 나 치료 피트 얼마 없었어. 튀어, 튀어. 니 거 못 봐야 되겠다, 농담이 아니고. 흐흐흐흐흐 헐! 어? 뭐야 나 근데 어? 잠깐 뭐지? 야야야야 살려야돼 살려야돼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죽어? 아 뭔데? 나 기절할까? 한 번 했잖아요 한 번 한 거 치고 너무 빠른데? 그러게? 왼쪽으로 아 이거 죽겠다 injuries 대장 중력 내가 한대 때리면 어떻게 돼? 흐흐흐흐흐흐흐흐 하흐흐흫 아 이 사럼들 내노야 나 없어 하흐흐흐흫 구상 하나만 줘 봐요 야 키트 하나밖에 없어 나도 아 저리 가 못난이들iges 아 old 아 이런 깜짝 놀랐네 아 네 빨리 가자 grim 햇빨틀 decisive 아니 나는 그냥 뛰고 있었지 자연스럽게 난 한 번 뛰는 거 아마 야 난 그 거리에서 패드 맞추고도 신기하다 이동하면서 쏘는데 그냥 막 막 쏘고 있었는데 평소에 그렇게 쏘시라고요 난 10발 쐈어요 어후 어후 언덕 올라가는거 엄청 느려 흐흐흐 와 피해병 아니었으면 죽었어 죽는줄 포기했는데 살았어 아괜찮아 yarren 아위에 와 냉란이 존나 맛없다 여기 냉란이 냉란이 네 나들아 아 눈동이 너무 멀리 간다 우리 차 소리 들리는데 여기서 우리 개미지옥 갈까? 간다 응 여기가 개미지옥 바른빈 아니야? 네 아닙니다 죽을 뻔하고 다 멈추고 있는거야? 괜히 미안해 느긋하게 피는거죠 달려야 되니까 여기가 돼 하나 피는 하이버 다 깨졌거든 깨졌어 내꺼 3렉카 빠져서 다 깨졌어 우리가 다행인건 아까 그 핵쟁이를 잡았다는거야 다행인거야 핵쟁이? 아 아 그러니깐 생각나네 카이저 아이디 또 팠어 아 진짜? 네 그 새끼는 민사 먹여야돼 그게 뭐하나인데? 그 핵으로 지금 두번 정지 먹은 새끼 핵쟁이? 방송하면서 그 새끼 민사 먹여가지고 다시는 방송 못하게 해야돼 돌아가지고 저기 털렸다 저기 털렸다 쪽팔린줄 알아야지 어 아까 아레나 혼자 갔을때 손에 땀차갖고 어 씨발 엎었다 나이스 나이스 뒤에 총소리 여기 445방향 448 무시하고 그냥 뛸게요 무시하고 뛴다고요? 무시하고 뛸게요 어디로 가요? 또 이동해요? 여기 여기 아니 여기로 이동 할필 없잖아 응 아니 또 이동한다길래 아 아냐아냐아냐 계속 뛴다고 저거 공장 쪽인가 본데 폐공장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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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별로 안좋은 지역인데 한참을 앉는 사람? 그치? 한참은 안남아요 5탄요? 찍혔어 아 손 닦고 와야지 찍었다고? 재접종 아 아까 술 마시러 가는 줄 알았네 술 같이 마시는 어깨 형님인데 흠 저리 한번 네가 얘기하는 줄 모르는 것 같아 예 그 형님은 콜 해가지고 간만에 오토바이스토리 오토바이 쏴 아 이거 어딨어 썼다 언덕 언덕 언덕이라고? 네 확인 아 톱백이 살짝 붙였어 아 뭐야 누군데 네요 안 돼 저희가 저기 둘 못해도 오른쪽 방향 165쪽에서도 쏘나 본데 일자리 우리 안이만 살펴봐 피해국장 갈까요? puff 필력 왼쪽 왼쪽 방향 그냥 어 나 쏜다 누가 멀리다 오른쪽 저쪽 언덕인가보다 아니 수류탄 내가 연막 깐 거 파밍하시라고 연막 깐 거 위 위 깜짝 놀랐네 찾았다 170방향 둘 도래 하나랑 하우팔 한 번 가자 차 뒤 앞에 미니버지 본다 세웅 가방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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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양쪽 제대로 내려가야 된다 우리 집으로 갈 생각은 없는거지 그런거 같아요 그냥 NW에서 쏘는거 같은데 앞에서도 쏴 저기요 230방향 오토바이 저게 130방향 오토바이 으흑 차비 방향으로 네 냉동아 냉동아 차 조심해라 뒤로 빠져라 차 터진다 네 차 왼쪽 소음기일까 소음기 자기장 봐 나 이거 밑에 거 파밍 못했는데 어 발견 290 저기 인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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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 말을 해 말을 말을 집에 있어요 285 285 285 어디 그치 계속 285 보고 있는데 뭐 거기 320이고 내가 보는 285 하나 있다고 줄 말고 또 있다고 아셨냐고요 알겠어요 일단 능선 쪽으로 내려오시지 그게 날걸요 능선이 저기 차 하나 들어갔었잖아 아 그렇겠네 아 이 건너편에도 있는데 옆에 10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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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확인 15 20 15 30 15 30 쪽에 어 둘 확인 확인 하나 더 올라왔는데 쉐어링 오른쪽 30 여기 바로 옆에? 20 하나 15 30 컷 하나 끝 나이스 걔네가 지금 저 돌에 있던 애들인가? 아니 돌에 따로 있다 돌 따로 있어 아까 차 어디에 돌에 있는 애 하나 더 기절 죽었고 저희 한 명 더 있어요 돌에 들어 봐야 되네 들어와 n n 방향 툴 저기 탑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저기 35 넘어갔어 n 2 방향 넘어갔다 네 거기에 두 팀 이상 쪽으로 가야되 미친다 어 여기 여기 우리 여기 능선이랑 바위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 n 5 방향 저 풀숲에 한놈 여기 바위 바위 쇼핑 고립처에 잘라주고 끝 한 마리밖에 안보여 기절이야 저기있다 앞에 앞에 저거 풀숲에 하나 있어요 앞에 잡고 총기 AR 저 집에 둘 붙는다 290 집에 두 명 가는거 봤음 거기서도 카구팔소리 나고 자기장 우리가 좋고 자기장 우리가 좋고 타구팔 우리죠 어 나야 나 345 340 나무 뒤에 하나 있고 320 돌 뒤에 하나 네 합친 팀 같애 네 네 맨 자기장 쪽 나무 큰 나무 있지 작은 나무 큰 나무 아이씨 네 거기 둘이네 뭐야 들어와 들어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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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살릴게요 바로 뛰셔야 돼요 지금 자기장보다 우리가 둘이 확인 연구가 연구가 두 명 컷 두 명 기절 두 명 기절 전부 다 기절 하나 컷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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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살려 와우